안전한 겨울등산을 위한 꿀팁 팁1 눈이 쌓이면 산행시간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소요되므로 시간계획시 염두할 것 팁2 겨울산은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산은 오후 4시 이전에 할 것 팁3 겨울산은 다른 계절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 2, 3명 이상의 사람과 동행할 것 팁4 설산을 오르기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모자, 마스크 등을 착용해 피부를 보호할 것 꿀팁 겨울산행 시 체온을 유지하고 탈수를 예방하는 따뜻한 음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tube 팁4 8 요 3 아멘